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주의 가르치심을 따라 우리가 가르치는 자로 또 배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또 교육자 주일입니다. 요즘도 학교에서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르르 볼수록 높아만 치네. 어릴 때 했던 것들은 외우려고 안 했는데 잘 외워져 있어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착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질지라도 이 노래의 가사처럼 스승의 은혜를 비단 학교 선생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어준 모든 스승들을 존경하고 또 스승의 가르침을 새기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더 깊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승이 계십니다. 하늘아버지가 우리 스승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또한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스승이 계십니다. 가정에, 학교에, 교회에, 직장에서도 스승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선임이 스승의 역할을 합니다. 또 직장에서는 사수라고 하죠. 업무를 바로 내위의 선배가 업무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수, 다 스승입니다. 세 명이 길을 가면 그 중에 스승이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승이 되기도 하고 또한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 교회, 직장, 학교 등 우리가 있는 곳, 스승과 제자가 있는 모든 곳이 배움의 현장인 것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교육의 장에서 스승인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제자인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요. 우리는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또 교회 안에 보내주신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차 이 세상의 중심 세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능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진리안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세워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 땅의 미래요. 다음 세대를 이끌 자들이요. 한국교회의 미래요. 세상의 희망이요. 우리의 후대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요. 우리와 함께 가는 세대. 우리 세대를 이어받아야 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어렵다고 합니다. 내 자식을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렵대요.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출산으로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또 고령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같은 환경에서 한 가정에 둘을 낳고 셋을 낳으면 부모가 너무 고생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하나를 낳으면 자녀가 고생입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도 양육비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거고 세금 부담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모두를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자 하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자식에게 오히려 큰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잘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는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녀를 잘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또 잘 가르칠 수가 있고 가르칠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좋은 인격과 성품을 함량시키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고 그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그 가르침을 이어지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 목표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조금 이제 앞으로 나오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4장 10절에서 내 백성을 다 모아라 모아서 내 말을 들려주라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애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신명기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평생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게 하라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을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네 계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새겨야 하는 말씀이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요아는 오직 유일한 요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아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요아는 오직 유일한 요아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라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잘 새겨지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방신을 섬길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할 것을 아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다 잊고 살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이방신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무엇으로도 그 유혹을, 그 도전을, 그 범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 너희 힘으로는 이것을 피할 재간이 없다. 그러니 마음에 새겨라.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힘쓰지 않으면 다른 것에 힘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신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깁니다.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갑니다. 다른 것에 힘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걸음이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붙들일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의 제자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좀 해라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새기지 않으면 잃어버려집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원수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원수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옥입니다. 그 원수 생각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마음만 그렇습니까? 삶을 다 망칩니다. 오늘 하루를 망치고 또 망치고 망치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는 물에 새기라.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거꾸로 합니다. 원수를 돌에 새기고 은혜를 물에 새깁니다. 그러면 배은망덕하게 됩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도 말고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로 양육하는 것 아닌가요? 맡겨주신 자들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워가는 것 아닌가요? 가르치는 자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기준이 바뀌어요. 목표가 모호해집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또 내 마음의 변화를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 가르치고 때로는 저렇게 가르치고 목표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말씀으로 알고 경험으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아는데 받았는데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걸 자꾸 까먹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데 그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을 엉뚱한 것을 향합니다. 비진리를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깊이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필리포스 2장 모절이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또한 게시로 기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굳게 잡으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짐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을 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손목에 토라의 말씀을 새겨서 그것을 차고 이마에 경문을 붙이고 집에 기둥에도 문에도 새겨서 놓고 들어가면 나오면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손목에 차고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노력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돌에다가 뭘 이렇게 새기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단단한 돌에다가 뭘 새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돌에 새기는 것은 오래 남아있죠. 깊게 새긴 것일수록 세월이 많이 흘려도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역사적인 여러 가지 유물들이 그렇게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보면 사람들이 자기 이름 새기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낙서 금지해놨는데 거기다가 막 새겨놔요. 그렇죠? 또 여행지 관광지에 가면 저 산 위에 바위에다가 또 막 새겨놔요. 돌에다가 새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시 지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서 우리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문 3장 3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 계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메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네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자문 7장 3절에는 이것을 네 손가락에 메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단단히 새겨야 하는 것이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마음판에 단단히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라.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지혜롭게 됩니다. 순결하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누구의 마음에 달려있습니까?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문 7절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음에 새기고 난 뒤에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야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새긴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것은 받고 말해서 내 것이 되지 않은 것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잘 못 가르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딱 새겨져 있으면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가르치고 그냥 내버려둘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아는데 그렇게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그냥 천둥벌고숭이처럼 내버려둘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면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략성경 오디오북을 우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녹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한글을 충분히 잘 알아도 공부를 잘해도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대학생들하고 캠프를 하는데 저녁시간에 성경 읽기 하는데 다 모여 읽더라고요. 조금 읽다가 턱 막히고 조금 읽다가 턱 막히고 왜 그런지 알아요? 평소에 안 읽었어 그래요. 그 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읽었어. 아이들은 이제 성경을 녹음하려고 쭉 읽는데 더듬더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쫙 읽지를 못하고 끊었다가 읽고 끊었다가 읽고 끊었다가 읽고 제대로 읽으려고 하니까 막 신경 써서 읽으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여기서 끊어가지고 새로 읽었구나. 우리 아이들이 창세기 하면 바로 탁 찾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스 하면 탁 찾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 가르침을 따라 노력하고 살려고 하고 그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고 신앙함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10년을 달리고 20년을 달리는데 10편한테 못 찾아.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가깝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단어들이 익숙해지고 성경을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하는 것을 배워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나는 교사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의 삶은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교과서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바로 그 부모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부모가 롤 모델인 것입니다. 태어나서 가장 가까이에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어쩌면 일평생의 신앙과 신앙함을 부모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장 좋은 스승이고 스승은 내 부모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달라졌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달라지고 변해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납니다. 가르치는 자가 부모가 선생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아감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이 됩니다. 신명기서의 목적은 하느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가르치고 가르쳐라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배울 수 있게 하라는 말이에요. 삶을 통해서. 유네스코에서 유네스코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제기구인데 주로 교육, 과학, 문화 이런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네스코 보고서에서 왜 교육을 하는가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함께 살기 위해서 네 번째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교육, 우리의 말씀교육은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평생에 할 일입니다. 요즘은 대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백화점이라든지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그런 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평생교육 강좌를 많이 합니다. 이웃에 올해 71가 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문화센터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다고 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단어도 안 외워지고 발음도 아무리 교정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교실에서 나오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배우러 다닙니다. 내가 영어를 배워가지고 이 나이에 얼마나 영어를 잘하고 또 내가 어디 가서 얼마나 잘 써먹을 수가 있겠냐 그러나 배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속에 앉아서 배우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화뚜도 치는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 영어도 배우고 얼마나 좋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를 딱 끌어안고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신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배우러 간다. 배울 신. 배움은 평생 과제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배워야 하고 끝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고대의 영성과 히페리우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진정한 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을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직분에 충성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야 나도 그저 저런 훌륭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어야지 그런 제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맡겨주신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교회학교 선생님이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신앙함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렇게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새겨지고 저들이 따라가야 할 가르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제자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사와 학생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죽은 자를 상한 자를 병든 자를 어둠에 갇힌 자를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반 아이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멀어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 우리 교사들 가르쳐야 하는 우리 모두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새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주의 길을 함께 가는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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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